현대색 선배로 팀 되는 거라서 이거 왼쪽 위에 팀이 뜨면 도망가방 내려가시면 돼요 어딨어? 아이디가 안 보이니까 어 뭐야 열쇠 사라졌다 눈앞에 있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언니 캐리어가 제일 세대 아 오케이 여기 강진가 뭔데 이거? 강진 목소리를 들리는데? 강진 목소리를 들리는데 뭔가 설명을 하고 있나봐 지금 다 들려 어 전부 다 들리는데? 친절해 알로 시작했다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완전히 동떨어져있어 나 수영장에 있어 그리고 무섭네 사람들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응 저는 템 좀 챙길까? 그래 좋아 이게 보니까 후추통도 사근데 이게 근거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오케이 나 망치에 얻었어 오케이 망치 망치 어디리 간다 아 짧네 어? 잠깐만 이렇게 파퀴하면은 오우 여기 화끈하네 진짜 총기 떴다 총먹으러 가자 총먹으러 가자 총먹으러 아 여기 열쇠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 진짜 열쇠 찾았어? 여기 열쇠 찾으면 우리 무적이야 열쇠 못 찾았어 여기 미리 사람들 다 그거 하고 있네 응 다 때리고 있어 저기서 조심해 내가 좀 이따 지켜주러 갈게 오른쪽 위가 남은 열쇠 표시라고 아 아 여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 어 여기 너무 핫해 핫플레이스야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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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오 쉣 쉣 도망가 튀어 안돼 죽으면 안돼 도우러 갈게 기다려봐 나 망치가 있으니까 나 내려왔어 오케오케 아 칼 칼 칼이 있어 나 군대 있어 오케이 나 망치 있어 좋아 총 저기로 옮겨갔다 아 일단 열쇠를 좀 찾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 화연마가 되는 거야 핫플레이스로 만점을 할게 나 치료할게 언니 언니 뛰어 어 아 오케이 좋아 어우 조심해 으어어어어어어어 어! 뒤조심해 자이아아! 알겠어! 도망쳐! 와! 쳐놔졌다! 저기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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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언니 샷건 누구 샷건들었어? 언니 여기 앞뒤 다있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열쇠 얻을때까지는 좀 사려야겠는데 조금만 사리자 어 근데 누가 저거 왜 어? 뭐지? 어? 저거 총 버려져있었는데 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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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들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 문에 더 깔아놓을게 들어오면 걸릴거야 어 저기 총 총 저기 낮아있는데? 절대 못들어오게 아하하하하하 총 먹었다 저기 아 아깝다 언니 뭐 왔어 오 왔어? 오케이 으아샷! 때려! 좋아좋아 좋아좋아 언니 여기 뭐 또 왔어? 아 오케이 오잠깐 너 때릴 뻔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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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끼리는 팀원들끼리는 아 팀원들끼리는 안 때려지나? 혹시 라이터 있어? 아니 여기 왜 자꾸 노리는거야? 이거 좋아좋아좋아 위협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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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이터 여기있어 오케이 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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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오 조심 오 잠깐만 뒤조심 으악 오 오 오케이 아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 절대 방어해 우주 방어 절대 방어해 우리 절대 방어해 우주 방어해 우주 방어해 아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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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이동한거 같애 우리 그럼 우리도 나가볼까? 그럴까? 좋아 문 좀 열어줘 근데 언니 근데 어 언니 돌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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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근데 여기 우리 열쇠가 없어 오 나이스 이게 와 안 나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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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맞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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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 어 심장 막 두근거리는데 오 뭐야 어 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어 아 나 피가 없어서 그런가 저기 총 나갔어 저기 총 나갔어 아아 그래서 심장소리난거구나 수많은 소리가 들려 됐다 언니 피 피 피 오케이 회복 했어 됐어 나도 할게 아 저쪽 완전 난리인데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들린다 와 잠깐만 총 든 사람 있어 총 든 사람 총 든 사람 총 든 사람 가까이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나나봐 벗어나자 일로 일로와 일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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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총 든 내 있어 아니 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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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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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어 잠깐 총 총 든 사람 있어 조심해 도망쳐 어 방 안으로 가자 방 안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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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밖에 안 낫 아 없나봐 다 죽었어 여기 보면은 그러네 다 죽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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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로 올라와 못 올라가 해변으로 돌아가야 돼 오 잠깐만 나 달리기가 안 돼 괜찮아 거기 총 든 사람 있거든 조심해 오 여깄네 오 여깄네 오 쉣 땡 가봐 아하하하 수집 가능한 거였어? 아하하하 수집 가능한 거였어? 아니 여기 다 총 들고 있어 언니 나 그 결여됐어 너라도 살아 난 글른 거 같아 난 난 글른 거 같아 아하하하 저기 서로 총 주고받으면서 막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러게 언니 우리 EJ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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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J 기브똥만 챙겨 서로 완전 싸우고 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언니 언니 나 갈게 오케오케 어 핵이 온나 핵이 온나 핵이 온나 핵이 쪽으로 가야 돼 핵이 쪽으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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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아니 언니 개사 나 왔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봐봐 아우 개판이네 기름통 좀 찾아줘 기름통 아하하하 우리 저기 지저버리자 그래 좋아 나 나 라이터 있어 기름통만 찾으면 나도 라이터 있어 기름통이 왔다 개판이네 언니 저거 잘 보고 있어 내 기름통 오 올라간나 올라간나 잠깐만 오우 오우 아슬아슬 쟤 다들 쟤 다들 대치중이니까 언니 우리 뒤에 뭐 하나 있어 우리 뒤에 나 앞에 안에 다 개판이네 아니 이게 뭐야 인데 아무나 죽어라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안돼 나 죽었어 안돼 언니 아하하하 어 이제 슬슬 붙어야겠네 올라갔나 올라갔나 던져야돼 던질게 없어 던져야돼 기름통을 낚여야겠다 아 그니까 아깝다 와 맞네 아 맛있다 와 아니 님네 와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켜져있어서 강지 네 목소리 다 들려 맞아 네 목소리 다 들려 진짜 다른 사람 소리 안들리는데 강지가 뭐라 하는 소리는 들려 아 강지가 어 강지가 나이스 어구지리만 했어 어구지리 가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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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남은거지 나 아직 로딩중이라 안보여 어허허허 언니 피부랑 팀인거 같아요 아 나 비부야? 비부승 나 로딩이 안돼서 안보여 안된다고? 이거 그럼 다시 파야되나? 방을 아직도 안보여? 내 미래가 뭐야 지금 게임 시작하기 15초 전이긴 한데 안돼 안돼 게임 시작하면 보일려나? 오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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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요 이거 피부야? 나 빨간 옷이야 이거 오케이 나 빨간 옷 오케이 좋아 나 근데 아까 전서부터 계속 11등 밖에 안되 같이 다니자 좋아 일단 열쇠를 찾는게 좀 관건인거 같아 이 문제? 어 터지다 좋아 좋아 나 이 집을 같이 지지자 오케이 오케이 나 빗자로 두고 다닐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도 던질 것만? 아 이거 두어 나도 이거 두었어 이것도 아예 안 보이네 열쇠는 어디 있지? 열쇠가 안 보이네 맞아 열쇠 어? 뭐야? 누구야? 아 잘못 봤어 우리 팀이었어 아멘 나 저거 열쇠가 네 개 남았대 얀 어딘가 열쇠가 있지 않을까? 있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있어 어디 누구야? 누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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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혼내줄대 열쇠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어 벌써? 안 돼 어 뒤에 사람 조심한다 맞는다 안 돼 나 여기 팀 년수 나 여기 풀 탄다 나 들어왔어 이브 안 돼 아 treasure 안 줘 나 죽었어 아니 어디ди 너머가 아니 어디에 도망가 나 토클 당했어 아니 ơi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공부야? 이브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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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구나 도망가 도망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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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ace доб어 동 ace 어 여기 여기 어 살았어 살았어 가서 피 회복하고 와 피 회복하고 나 회복했어 오 깜짝이야 피 흘렸어 나야 나 나 군대 더 챙겨야겠다 아 칼만 있었더라면 좋아 됐다 라디오 이미 도망간 것 같아 아 나 진짜 다굴 맞을 때 정말 눈앞이 히트했어 총 누가 꺼냈나봐 여기 있다 여기 엄청 많다 어떤 거 열쇠? 핫 핫 플레이스 핫 핫 플레이스 기다려봐 나도 간게 어디지? 그쪽 뒤로 가면 안돼 뒤로 가면 사람 엄청 많아 사람 많아 맞아 맞아 이때 우리 1등 하자 어 누구야? 이 게임 재밌네 지금 이 안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헉 잠깐만 저거 총이야? 총인 거 같아 총인가 총인가 우리 뒤로 도망가자 도망가자 문 날아 문 날아 문 날아 차고 쪽이 있는 게 안전한 거 같아 차고에 있자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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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뒤로 도망가기도 편하고 이건 뭐지? 이거 그 던지는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나 이거 5암만 들고 싶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건가? 들어 이거 이거 못 죽는 건가? 됐다 그 전에 열쇠 하나 남은 거 찾아야 되는데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뭐야 이거 차 누가 그걸 들고 왔네 나와 나와 나오란 말이야 나오란 말이야 안 돼 갈수민 오 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겼어 때려 아무나 때려 아 그게 아 이거 지금 5암만 아파요 아 나나나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죽었어 한 명 죽었어 아 차 안 돼 안 죽어 나 죽었어 또 한 명 죽는다는 게 본인이었어 안 돼 잠깐만 안경이 안 죽어 안경이 왜 이렇게 싸운다래 우리 벌써 둘 다 죽은 거야? 아 안경 아 발차기 발차기가 있었네 음 발차기가 있었네 음 이쪽에는 총을 두개나 갖고 다니는데 뭐지? 뭐지? 강지 쪽? 어 그러네 강지는 이미 들렀고 쭈냥 쭈냥스랑 다운 와우 강지 팀은 그냥 총을 들고 다니는데 이 게임은 칼이 별로 안 좋다고? 음 초반에만 드는 게 좋나봐 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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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어 역시 다구레 장사 없다 다구레 장사 없다 너 죽은데? 아 아 설레이스 목소리 다 들려 맞아 다 들리는데? 어 위에 다 죽었나봐 음 음 악녀 팀 그리고 리타 강지 팀 어 쭈냥스 쭈이 악녀 뭘까? 악녀는 뭐하는 걸까요? 뭐지? 혼자 혼자 하고 있는데 응 힘을 주체 못하고 와 총 든 거 너무 위협적이다 굉장히 맞아 총이 총을 잘 쏘면은 생보 같긴 한데 오 오 더 오 오 총에 다 맞아 오 오 오 오 강지인가? 이 녀석 렉에서 대궁하고 있잖아 아 불쌍한 오 총 놓쳤다 리타스 다굴맞고 오 리타스가 마지막인가? 악녀도 있네 응 악녀도 혼자 와 악녀 설마 오 안 돼 걸린다 아 맞았다 리타스가 어그로 끄는 동안 악녀가 총을 얻었어 헐 과연 악녀의 망쳐 과연 악녀의 에임은 와 크리 오 어떡해 헐게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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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리만 조심해 오우 추장스 한 대 총알이 무한하진 않을텐데 말이야 어? 이미 없는데? 이제 허세형 총 됐어 아 여덟 발 남았다 아... 어 이거... 어 과연 바꿀당하나? 너무 가까운데 너무 못 맞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 한 대 맞았다 한 대 어 근데 왜 근접도 이상한데요? 약간? 근접도 이상 같은 팀을 맞췄던 것 같은데 총 뺏겼어 아니야 아니야 아 역시 다굴에 다굴가 없다 아이고 다굴 아이고 아이고 다굴 아이고 끝 이러면은 아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아 몰라요 호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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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력해 네 이렇게 될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마지막에 두 명 누구였어요? 마지막 두 명 강지랑 나랑 강지 춘향님 또 고인물한테 당했네 고인물한테 당했네 고인물한테 당했네 고인물한테 당했네 다굴 빵 다굴 빵 당한 사람 당했네 당했어 야 마주 똑바로 해 예은아 네가 총 들고 있었는데 못 맞춘 거잖아 왜? 나 총을 할 법 여러 번 맞췄어 인마 이 자식 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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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총 들고 있는 거 너희 위안대로 고인물 고인물 들었어? 예은이 예은이 총 쏠 때 계속 피부가 아 아 에임 아 아 나 안 표시 Does that 오 다듬었어 나 다듬었어 Controller 다듬었어 진짜 그게 너무 웃긴 게 분명 뒷구망도 같은 게 아니었거든 계속 아 아 에임 형 우리 마마 님도 계속 아 에임 에임 아 에임 아 딥다들 그리고 여기서 예은이 예은이 총 쏠 때 다들 아.. 에임.. 에임.. 아니 근데 이거 청소는 거 진짜 너무 어려워 청소는 게 자 여러분 비방! 비방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민수님 거 말합니다! 엔타님, 푸거님 다올빵 맞으셨는데 그거 저입니다! 리타랑 짜리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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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그만~! 들어오세요~! 네~! 이번엔 누가 팀일까? 과연? 제발 공개! 제발 공개! 제발 공개! 아아! 좀 남았다! 나 누구지? 어! 솔비스 나! 솔비스! 오케이! 할로! 이번에는 오래 살아남겠어 아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 목적이 됐어? 아니 자꾸 계속 죽어가지고 좀 잘 좀 살아남아야 될 거 같아 1등이 목표긴 해 피자 먹고 싶지 절대 끝까지 살아남아서 스포트라이트 많아 알겠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자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이미 밀렸어 내가 봤어 강좌 너무 잘해 우리는 일단 열쇠 찾고 존버한 다음 총 먹으러 가야 돼 오케이 안겠어 근데 총 못 맞추면 어떡하는게 총 못 맞추면은 그거는 너의 탓이야 정치할 거야 야 너가 총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 야 정치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만나자 내가 너 있는 쪽으로 갈게 오케이 아니야 일단은 서로 떨어져서 열쇠를 찾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열쇠.. 열쇠가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집어 던지고 난리 났는데? 나한테 벌써? 도망가 절대 도망가 이거 라이터인데? 붕대 라이터 어 찾았다 열쇠 찾았어? 어 찾았어 찾았어 모이자 모이자 이제 살아남기만 하면 돼 어머머머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괜찮아 일단 난 내 쪽으로 오면 돼 괜찮아? 오케이 갈게 왔어 오케이 여기서 파밍만 하면 돼 망치나 아니면은 후추라던가 뭐 그런 거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누구 있는데? 거기 다 사람 있어 너 2층이야? 아니 아니 1층 아니네? 1층인데? 아하 야 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걔 걔 걔 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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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강력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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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ŭ Hold up 올라가 올라가 41강 intelligence 여기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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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바보네 왜 여기 위에 올라와있어 오케이 2층으로 올라와서 어 저거 열 저기 먹어야돼 캐빈에 어떤 아 이거? 바로 아래있는 거? 응 나도 내려왔어 이놈아 어부지리 간다 어부지리 간다 그쪽으로 사람 다 모아고 있거든? 조심해야 돼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아 여기 막 지키고 있어 오 열렸다 오 쉣 어떡해 안돼 도망가 도망가 오잉 오잉 아 맞았어 괜찮아 도망가 침착하게 도망가 도망가 하 오케이 일단 이거 먹고 야 총 먹었는데? 쟤 누가 먹었어 총을 진짜 우린 아직 기회가 있어 진짜? 어 다음에 그거 그 뭐지? 사물함 열리면 그때 노리면 돼 알겠어 일단 치료 키트가 필요한데? 아 여기 사람 있다 사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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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겼다 이제 우리 싸울러 가야 될 것 같아 안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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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있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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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튀어 튀어 이거 죽고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저기 사물함 사물함으로 가자 이쪽으로 사물함? 대박인데 튀어 튀어 팀이 왜 이렇게 없지? 오케이 저기 사람 많다 사물함에? 응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총 있는데? 오우 조심해 총 있어 이거 밟으면 안 돼 총 있어 어 총 있다 총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다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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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가서 총을 먹자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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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사람 막아야돼 지금 없어 사물함 사물함 젠.. 젠 기다려야돼 먹을게 없네 제발 풍대같은거 있길 여기 안에 우리 있다가 생기면 나가자 오케이 우리 집이야 덫..덫..맞아 여기 사람있어 조심 조심 여기 들어올거 알죠? 들어왔다 들어왔다 지켜 지켜 여기 사람 괜찮아 괜찮아 여기 기름 저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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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에서 사람 있어 위에도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이거 치료 키트 누가 다 먹었나봐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나 총 먹었어 10초 남았어 총 먹었어? 어 총 먹었어 일단 도망쳐 일단 이리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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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난리야 진짜 완전 난리다 총 넣은 동안에는 그걸 못하네 나 샷건이거든? 나 이거 의자 좀 치워주라 잠깐만 어디 의자? 여기 오른쪽에 오케이 아 이거? 우리는 2층에 가서 응 대기 타자고 2층으로 꺼멍 꺼멍 2층? 응 2층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여기요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 집 안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가야돼? 응 어디가 2층이지? 여기다 총 또 누가 먹었나본데? 총 싸우고 있네 좋았어 여기다 덧 올려놔겠다 위험용 총을 하나 발사해봤어 여기 밑에다가 계단에다가 덧 해놨거든? 아 나이스 우리 여기서 버티면 돼 그러면 버티면 돼? 여덟 명이 있다 여기 시체 있다 누구지? 누가 죽었는데? 여기도 누가 죽었어 안해 헐 완전 무서워 덧 작업 더 해야 오 잠깐만 문 열리는 소리 났는데? 그치? 아래층 아니야? 어 휘두른 소리 아래층인가 보다 다 들린다 다 들린다 싸우고 있나봐 오 하루룹 소리가 오 아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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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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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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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설치할게요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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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한 명 더 있다 한 명 한 명 한 명 더 있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버티다가 핵이 오면은 그쪽으로 사람 다 몰리잖아 오케이 너가 총 쏴 내가 올라갈게 다 내가 내가 잡아줄게 누구든 올라가 누구든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그냥 절대 피자 먹어 절대 피자 먹어 절대 피자 먹어 피자 먹고 싶어 절대 피자 먹방해 한 명 피가 좀 많이 깎여 있을텐데 다들 생..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다들? 그러게 피자 먹고 싶었나봐 다들 피자 먹고 싶었나봐 피자 먹고 싶었나봐 피자 먹고 싶었나봐 소화기 어딨어요? 소화기? 소화기 좀 소화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층 내려가면 있지 않을까? 여기 내려가보자 잠깐만 내려가보자 잠깐만 내려가보자 오케이 소화기 찾으면 더 여기 문 닫고 일단 응 여기 라이터 어 여기 소화기 있어 여기 방 안에 여기 안에? 응 있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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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아 소화기 1번인가? 그럴걸? 1번 아닌가? 소화기 안 돼 4번이었나? 4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4번 맞네 오케이 다시 올라갈까? 오케이 보고 나이스 소화기 나이스 소화기 우리가 죽이러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총알이 6발밖에 없어 아 샷건이어서 한 번에 죽이면 한 번 맞으면 한 번에 죽나? 가까이서 맞으면 한 방인 것 같아 아까 올라왔어 저 보여? 뒤에 올라왔다고? 뒤에 왔어 왔어 올라왔어 응 오케이 한 명 올라왔어 어 왔다 내려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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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온다 헬기 온다 여기 바로 아래 있었어 여기 바로 아래 있었어 바로 아래 어 오케이 아니 여기 아까 여기 누가 올라왔었거든 응 아 내려갔어 지금 응 헬기 왔다 지금 5명 남았거든 우리 빼고 3명 있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응원해줄게 올라가자 간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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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괜찮아 올라가 올라가 끝이야 이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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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내가 내가 업무 해줄게 올라가 절대 올라가 절대 올라가 절대 올라가? 아니 불났는데 내가 못 올라가는거야 다굴하자! 저 한 명 남은 것 같애 다굴해 한 명 나왔네 진짜? 죽여 죽여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이거 불 때문에 못 갔나 지금 다굴해 막아 간다 나이스 이겼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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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다 야 우리 진짜 잘했다 아싸 피자나 피자다 피자 먹자 오늘 많이 때렸는데 아 피자 침 발랐습니다 아니 엔다님 겁나 무서워 이리로 오래 아 너무 아깝다 아 죄송합니다 아 나 2등 맞고 나한테 모르겠어 아 근데 저희 형 진짜 잘한다 꼭 모르는데 너무 악랄하게 게임해 죽을 잡아주고 존버하네 절대 존버해 존버가 이기는 거였어 아 우리 총 먹을 수 있었는데 이마 피자를 먹고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호핀 언니가 그 아무것도 안았는데 총 들고 옥상에서 자꾸 배회하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면 막 맞아 총 쏘더라고 어 엉엉하고 있었어 잠시만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아 아 좋아 피자 안팎 얻었으니 이제 좀 힘 빼고 할게요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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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이 지금 도발하는 거야? 이거 도발하는 거야 오케이 부안님 갑시다 저희 쪽에 네 부안님 오자? 어 나 제일 늦었나보네 저건 어 뭐야 이거 누구 누구 황금졸졸이 있거든 이거 뭐야 아 진짜 나야 나야 아 나 이번에도 1등 할 것 같아 자인님 꽝그라며 부안님 자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나 누구야? 페뇽? 펜 페뇽 페뇽 오 우리 휩쓰다 오케이 어 탭 눌러봐요 탭 탭 응 그럼 뭐 나와 오케이 귀여워 귀여워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몰랐어 거절 굿 하하하하 귀여워 오케이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좋아 페뇽 가지면 열쇠 찾기 가자 응 열쇠 찾기 가자 오함마가 있네 페뇽 어디있지?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간단 좋아 오 페뇽 나온 집에서 사람이 있는데 어 진짜요? 거짓말이다 오우 진짜네 같이 나왔어 누구야 누구야 저 남자 하하하하 저 사람 누구냐고 가자 오케이 열쇠 찾으러 여기 이쪽으로 네네네네네 어 어 여기 이쪽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우리 신혼집이에요 우리 개꼰했다 개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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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어 깜짝 없는가봐 아 아 내가 걸렸네 이런 된장 다시 어 뭘까요 오케이 여기 어 왓츠아웃 왓츠아웃 어 어 뒤로 가죠 뒤로 네네 뒤로 올라갑시다 오케이 누가 경찰차 덜고 있어 대박 어 무서워 아니 후추통 왜 음 이쪽에 사람 있을까봐 틀어날까요? 여기 집안에 사람이 사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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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배뇨 조심해 사람이 있어 여기 있다 이 집안에 아 오케이 네 우리 도둑들 쫓아내러 가자 도로보 도로보 우와 우와 오케이 갈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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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힌다 아 아 나가요 도망가 이결로 아 자 안돼 방에서 다음에 안돼 때려 때려 안돼 때려 아 아 도망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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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도망가 아 아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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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총 총 총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오 여기도 사람있어 스탑스탑 스탑 빼뇨 이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밖에는 위험해 위험해 여기 뒤에도 사람 있어 가만히 있어야 해 오오오! 총 총! 2층 2층! 총 먹었어? 오 오케이 여기 여기 총 든 사람 있어 지금 네 오 오케이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완전 은사 오 쉼당 쏘리 심장 소리 뭐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 군데 되길까 봐 겁나 뚱뚱뚱뚱뚱 총 먹고 싶은데 열쇠가 이제 없어 우린 이제 후추 찾아야 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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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가 일본어로 뭐지? 후추? 페..페퍼 아 페퍼 정 그러면 1층이 있으루 집어? 오 쉣 심장 쏘리 밖에 있는가 봐 거, 무서워 아니 칭찬 띠니언이 구독이네요 페뇽 들려? 들려요 널 향해 뛰는 내 심장소리야 내 심장소리 들려요? 어 뭐야 심장소리 죽었어 여기 뭐 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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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요 손 맞았어요 괜찮아 죽었어 누가 총 먹은거야 여기 우와 진짜 잘한다 간신히 공자 오 쉣 이러면은 우리 총 없어서 어떻게 하지 10명 남았는데 배뇽 배뇽 미안해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야 배뇽 최선을 다해서 다들 총 무서워서 집에 숨었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 밖에 나가기 힘들어 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서 음 자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기 방이 좁아서 그런지 안 아 서서 놔야되나 오케 오케 좋아 큰 그림 코핀짱 회뇨짱 다르게 음 화장실 갔다와도 될까요? 하하하하 비용해 다녀 안돼 다녀 안돼 다녀완 다녀완 고마운 음 안녕하세요 페뇽 에요 오늘 코핀짱이랑 같이 수바이버로 리벤지 할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늙었어요 흫 큰 그림 그리다가 능지 때문에 덫에 사냥당하는 핀냐 되실 듯 큰 그림 그리다가 능지 때문에 덫에 사냥당하는 핀냐 되실 듯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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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딴 걸 알려야돼 절대 알려 하하 어디서 잘못 던졌다 quiet ㅋㅋㅋㅋ recall ogene 찍지 이거 아프지 않았어! 아프지 않았어... 아프지 않았어! 아프지 않았어 아프지 않았어 다아 죽어라 나 후추맛기다 돈으로 올렸는데 아프지 않아요? 여기 사우나 사우나 나한테 좋아요 아프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안 돼 아 돌진 당일이야 돌진 당일 못해 아야 다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어 잠깐만 여기 있는데 바로 앞인데 안 돼 아무도 못 막나? 끝났네 싫어 나갈 수 있어요 라이터 이미 던져버렸어 아 라이터 있었구나 아니 아니 저거를 못났어요 누구 탔어? 저거 없었어 아니 이거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다녀왔는데 다들 집에 숨어 계셨죠? 아니 난 이제 헬기 돌리려고 숨어 있었는데 왜 2등이죠 저희가? 아무도 안 박았어 방 앞에 쳐드리는 사람 아무도 안 박았어 아니 아니 처음에 리터한테 맞아주길 뻔하다가 아니 아니 나 우리 헬기 보자마자 바로 뛰었는데 뛰어가는 도중에 되게 날려가더라고 아니 방 앞에다가 계속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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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마다 사람이 다 있어 당장 사귀네 당장 사귀네 아니 당장 사귀네 뭐가 있었어? 아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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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숨어 계시는 걸 좋아해서 그런거 죄송한데 강재님 본인같은 사람이 밖에 싸돌아다니고 저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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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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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이 피자 먹다 강지와 제가 케미가 잘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지와 저의 케미가 굉장했다 강지야 아니 근데 강지야 나 진짜 파이크 내려놓고 바로 어떻게 먹었어? 아 완전 웃기였네 아 진짜? 지루 버릴 수 있네 내 다 실수로 지루는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버리고 아이템 먹었지 들고 있으면 통에 못 먹더라고 아 하필이면 뒤에 강지가 있었던 거임 그러니까 나 때려 둘이 개껏 노랬어 리타가 제일 먼저 죽었어? 응 아 그게 페뇨 페뇨가 페뇨가 파살대 한 건 봤어 아 이런 아 페뇨 정말 죽는 중인이다 페뇨 우리한테 죽었을 거야 템님이랑 여러분 자니나 나 정말 여기서도 공태기 다 다 마이크 키고 다 들려 응 맞아 나도 생각했던 거 같아 그래서 얼마나 살벌하게 누구를 죽이는지 알 수 있더라고 강지 사과가 엄청 잘 들려 죽어 죽어 자 하나는 포테이토 피자 먹었으니까 하나는 페퍼로니 피자 먹어야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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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coloured 야.. 말고 nasi 아까도 내가 쫓아냐던 1등 해봤어 어, 나 방금 1등 했어 아, 방금 1등.. 나.. 너였어? 우리 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염막땅 깔고 바로 올라갔거든 근데 이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아 내가 이번에 우리 포테이토 피자 먹었으니까 난 페퍼로니 피자 먹을 거거든? 너 뭐 먹을래? 좋아 나는 그러면 하와이안 피자 꾸루꾸루 시스타즈 괜찮아 밑에 조금 먹으면 괜찮아 뭐? 어? 팀넷 분열이야 잘 있어 헤어져 우리 갈라서 안되겠어 언니 나 열쇠 찾았어 갑자기 동맹이 나 가자 내가 호추 들고 갈 테니까 가자 열쇠랑 호추를 바꾸자구요? 어 뭐야 여기 있는데? 누구야 이 사람 될까? 좋아 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어? 안보이네 물속에 있으면 또 안보이네 여기 지키자 사다리 지키면 돼 사다리 지키면 돼 비겨봐 악려야 비겨봐 자 사다리 저기도 있어 언니 내가 저쪽 사다리에 있을게 어? 아 왜 불 안붙냐 이거 언니 저쪽 사다리에 지켜 오케이 오케이 불쌍하구만 그래 어디와보시지 올라와보시지 와 가두리아식 잘 되네 무럭무럭 잘하라구 무럭무럭 무럭무럭 잘하라구 무럭무럭 잘하라구 어디 한번 올라와보시라구 어디 한번 어? 무럭무럭 무럭무럭 아주 재밌구만 그래 이거 물속에서도 공격 가능한거야? 그런거 같애 그러면 내가 들어가볼까? 어? 내가 들어가싶어 우리 수중싸움이야? 와 누군지 몰라도 처음부터 너무 가혹한데 안돼 놓쳤어 그를 어 놓쳤다고? 어 저기로갔어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론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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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한 두대 폈어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올라가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네 이거 누구 총먹었다 이거 총먹었다 총먹었 우리 좀 사리자 여기 위험한거 같애 도망칠 곳이 없어서 이거 파밍.. 파밍만 많이 하고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이건 덫이 있으면 좋을텐데 덫이 없네 어여기 있다 여깄다 누구 사람사람? 어 사람사람사람 달로 popul circul 야 강진거 같은데요? 어어 총줬어 총줬어 오우우우 evidence 도망가아 오우우우우우우 착붕에는 손라는데 주이가 2층으로 가자 덫 없나? 덫! 덫떫 진짜 덫이 없네 그럼 길막이라도 해놓자 어.. 좋은데 기다려봐 오케이 내가 못 올라오게 우리 열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좋아 좋아 여기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괜찮을꺼야 근데 언니 놀라운 사실 여기도 길이 있어 어 그러네 잠깐만 그럼 여기도 막아 안돼 아 조심해 아 언니 나 죽었다 죽었어 안돼! 도망가! 안돼! 카메라면 살아야 돼 잠깐만 절대 카메라면 살아 잠깐만 잠깐만 언니 내 시체에 붕대 막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사람이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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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 목소리 들린다 강지 목소리 들린다 언니 회복해 회복해 아 알았어 아 잠깐 너 시체 그러면은 응 열쇠 있을텐데 어 맞아 너 시체 먹어야 될텐데 잠깐만 너의 의지 내가 있겠다 난 여기서 응원할게 언니 오오오오오 아 언니야 절대 좋아 누가 1등 할거 같애 당연히 우리지 아 난 죽었지만 그럼 우리가 아니라 혼자가 아닐까 어 그거야 그 시체야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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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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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있는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말이야 오오오 안돼 강지다 강지다 저거 강지다 절대 도망가 절대 도망가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 총 든 사람이다 저기다 정면에 있어 도망가 도망가 다행히 못 본 것 같아 이게 언니 혼자서 남자 캐릭터니까 꼬핀팀이다 꼬핀팀 안돼 꼬핀팀이다 꼬핀팀 던지고 내 생각엔 후추통을 많이 주워야겠어 맞아맞아 뒤에 황금 졸졸이 있네 이거 뭐야 그거 입어보면 안돼 그래 모두 나의 황금 엉덩이를 봐줘 도망가 아니 미친 괜찮다 이거 총 날라왔어 뒤에 총 날라 총 있어 왜 채 안돼 살아야돼 살아야돼 절대 어부지리해 나 혼자 살 수 없어 이거 절대 어부지리해 이거 저기있으면 바로 뛰어가버려 오케오케오케 나 다행히 후추는 좀 주워놨어 나이스 현명해 현명해 오케 기름통도 하나 주워놓고 최대한 적을 안만나는 선수 허어어어 잠깐만 우리 배가 왜 다 총들고있어 우리 배가 왜 다 총들고있어 미친 미친 참을깨 참을깨 억 일만 아아야돼 안돼 안돼 어부지리다 간다 안돼 가수리아우신 나간다 안돼 내 날 어장하는 사람은 악녀 하나로 족하다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절대 내 것이야 아 아 아 아 이거 어떡해 여기에서 사람 웃겠지? 도망 잘 도망갑니다 내가 싸우는 건 못하는데 회피기는 만남이야 뭔 개물라들 저기 싸운다 그러면 나도 껴줘 효과가 없었어 오 한 명 죽었어 완전 나이스 해냈다 해냈어 오케이 뭔지 몰라도 나 후추 있으니까 총 먹으려고 하면 오 나이스 오 무지리 가 나 후추 있으니까 총을 뺏어 뒤에 뒤에 나이스 저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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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밖에 없어 황금엉덕이 도망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야왕 잠깐만 피가 피가 거의 1밖에 안남았어 저거 헬경인데? 어 헬 피해복하고 바로 헬경아 가서 절대 방해 라이터 죽어 일단 라이터 죽고 이거 어떻게 버려? 버리는 킬로 그거 무기 G? G 누르면 된다네? 아 오케이 어 Eric 안돼! 왜 무슨 이름 Adriana? 안돼& 안돼 안돼 돌아가자 그럼 마지막 남은 사람은 누구 리타! 박리타! 리타예요? 리타 일단 정령 일커보자! 리타는 방금 로켓 타서 1등 했어요. 아니 뭐야 왜 계속 1등 한 사람들끼리 팀이 되네? 좋아 피자 한파 더 먹자! 나 페퍼로니 피자 먹어야 돼. 나 피자 한 번밖에 못 먹었어. 근데 나 죽어있을 때 먹은 피자야. 죽어있을 때 먹은 거면 본인이 먹은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좋아 그럼 이번에 살아서 1등 하자고. 아이 좋아. 가자 가자. 오케이. 방금 누구랑 팀이 왔어? 나 춘향 언니. 춘향쓰. 이 방 안에 누가 있어? 튄다. 아 누구야. 언니! 언니! 리타야 언니! 리타 벌써 죽었어? 어? 나 마마님한테만 죽는데? 뭐? 정말 죽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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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다굴. 싸움 붙여. 도망가 나는. 와 여기 초장에 죽는 사람 엄청 많은데? 와 여기 초장에 죽는 사람 엄청 많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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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뭐? 누구야? 모르겠어. 우리 영혼의 싸움 중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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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일이야 언니! 오! 죽었네! 하하하하. 2 대 1 오바야. 2 대 1 오바야. 아... 간다! 오우! 오우... 그거 내 시체다, 그거 오!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절대 사라! 아니, 나만 쫓아오네? 잠시만, 누구야? 시칼 누구야? 뭐든지 말아. 저는 쓰레기통이에요. 네, 쓰레기만 버리세요. 때리면 안 돼요. 버리지 마세요. 진심! 좀 저러지 마세요! 여기 총 든 사람 있어. 마마님! 마마님! 아니, 이걸 어떻게 살아나가냐? 큰일 났네. 리타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니, 일단 종독해. 무조건 버키면 살아. 지금 총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거 죽었어요? 고객님들. 아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뭐야. 그러면은 아니, 우리 여기서 준비된 걸. 여기서 준비된다, 우리. 그래. 1번방이니까. 1번방? 나는 피 1 남았어. 피 1 남았어. 어떡하지? 그래서 93에 들어갔구나. 피는 언니 바람 불어도 죽어. 아, 진짜네. 피가 없네? 응. 근데 거기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 피 2 남았어. 피 2 남았어. 피 2 남았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 저기 계속 있으면 되는거야. 그치. 이.. 기점이 되더라고. 아, 오케이. 이제. 피 2 남았어. 피 2 남았어. 피 2 남았어. 피 2 남았어. 이 남았어. 여기, 그 남았어. 여기 남았어. 여기 남았어. 미카노 드셔주세요. 제발요. 아니, 약해. 나는 너무 약해.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한 명 가구리 까고 있어. 아니네? 한 명? 어머. 나 왠지 모르게. 망령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두근 두근. 사람 그래도 일곱 명 남았으니까, 나중엔 총 좀 줄어들겠지? 아마도. 아, 창문. 방 환기 좀 시켜야겠네. 이거 다 집에서 숨어있어. 아, 시원하다. 이제 손 좀 트이네. 간지. 저만 피부랑 팀이다가 죽었구나. 나 죽었어. 잘했어. 우리 팀야스는 살라있어. 안녕. 안녕. 망령들의 소리가 들려. 지금 여섯 명 남았어. 자, 은혜 배팅하세요. 저 이길, 이길 것. 코핀 1등 한다, 배팅. 저요! 오예! 우후! 그럼 피자 한 조각 주나요? 아, 내 피자 한 조각 건다. 아니, 아니요. 페퍼로니 하나 드릴게요. 그... 안 돼요. 페퍼로니는... 완전 제 요리잖아요. 그, 그 피자하고, 그 빵 부분만 드릴게요. 치즈 크로스 다녀. 뭐? 아니요. 나 그거 좋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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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토리? 테이크! 아, 오케이. 다 띱띱함. 돈 워리. 다 띱띱. 먹고 싶은 거 다 해. 다... 아니, 근데 미타는 이 와중에 또 죽어비쳤네. ㅋ 음. 언니 나 커벨 전문이에요! ㅋㅋㅋㅋㅋ 누가 커벨으로 할 줄 예정해요. 니 타시를 어떻게 커벨만 하셔? 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가다놓고 돼야지 하고 배고 있는데 친구 불러와서 내가 갖췄잖아. 아니! 어, 근데 여기 통화방에 있는 사람들 다들 피자 하나씩은 있는 사람들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이미 다 먹었는데, 그러면? 다들 여유로우네 아니 근데 지금 강지랑 자이님 빼고 다 집에 숨어있어 아 진짜? 강지는 살인마야 피해당이야 맞아 밖에 나가면 그냥 죽임당하는거야 밖에 나아 청도 없어 심지어 아까 전에 피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 빨리 없애야되겠다 하고 갔다가 죽었잖아 아 방이가 드디어 나왔어 밖으로 발소리난다 소피니꺼 좀 볼까? 이건 존버가 답이야 여기 아래 있는데 핵이 나올 때까지 존버하는거지 그때 아마 핵이 나오면 다 만날거같아 먼저 달려간 사람이 이기는거 아니야? 그렇지 먼저 달려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응 근데 그거 봐서 다들 눈치 보고 일찍에 사항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못 당하게 하고서 올라갔는데 여기 하나 둘 강지랑 자이님 둘 다 총있어 헐 못 본거 같은데? 뭐지? 와 강하다 응 왜 없는걸까? 나 꽃피니한테 걸었던 피자 한 조각 회수할게 왜? 저 바닥에서 지금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극총으로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고 뭐? 2층에서 쪼고 있어? 응 강재야 갑자기 총을 벌었어 언니랑은 가능해 저 앞에 누구누구 싸우고 있어 아니야 안 싸우고 있어 혼자 칼 휘두르는거야 잠시만 심심해서 칼 휘두르는거야 무서웠다 무서웠다 무서웠는데? 어 헬기 떴다 역시 피로 좋아하는군 어 왔다 왔다 어? 잠시만 나가려고해 호피나 너도 나가야돼 오케이 아니 아니야 일단 총알 빼고 나가야돼 아니 어제 헬기 싸움에는 총은 별로 도움이 안되서 응 난 좀 고반대 중이잖아 흐흐흐흐 어 저 아래있다 와 막았다 어 막았어 저걸로 막았어 황금 막았어 호피나 운 좋으면 총 먹을 수 있어 총 하나 버려놨거든 네 괜찮았다 근데 총을 그냥 누려줘 내 스타린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버린다구나 어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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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랩? 못 살려서 이 소리가 나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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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탄 거? 뭐야? 누가 안경화가 못다왔어? 오류야 응? 올라가는 거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옆으로 막 이렇게 뭐야 응? 누가 올라갔어? 야 누가 올라갔어? 누가 올라갔어? 뭐야? 내가 상당히다가 안경화 아니 이거 쓰레기 게임 뭐야? 쓰레기 게임 나와서 이거 한 번 봐야돼 아니 유령이 흥룡이 최고 뭐지? 최고 절대 피자 먹어 절대 피자 먹어 아직 피자 못 먹었단 말이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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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좀 하자! 우리 팀 좀 하자! 또 빠지겠다. 좀 나중에 들어와! 나중에 생겨!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운명까지 갈리나요? 갑자기?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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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른 누가 될지 가요! 오! 1등판이다! 같이 와! 오케이! 1등 또 하겠네! 우리 이번 찐막으로 1등 한번 딱 해주고 유튜브까지 딱 뽑고 행복하게 합시다 나 유튜브까지 이미 뽑은 것 같은데 두 분이나 뽑았어 문 열받았고 하는거랑 1등 딱 찐막에 1등 해버리면 기분이가 일단 좋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 메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피자 하나 더 먹어야 돼 제가 스쿼트 해야 되거든요 하나 엉덩이 힙업 달려면 스쿼트 해야 되거든요 이미 힙업 될 만큼 되신 것 같은데 저도 될 만큼 됐어요 하나 둘 저희 황금엉덩이를 봐주세요 미치겠네 진짜 하나 둘 하나 둘 좋았어 좋았어 나 너 뒤에 있다 오케이 여기 집안에 누구 들어갔나 일단 뭐암마 오케이 집안에 누구 들어왔어? 어 저기 집안에 있어서 내가 가둬서 있어 죽여버리자 한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 두 명이었다고 어 열쇠 왜 이렇게 빨리 찼냐 다들 어 뭐 열쇠 두 개인데 아직? 아니 그니까 열쇠 네 개 있었는데 벌써 두 개 찾은 거잖아 어 열쇠 하나 하나 남았어 빨리 하나 남았어 큰일났네 이거 누구야? 아니 뭐야 어 한 개 남았네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제 싸우고 난리 났다 응 열쇠 하나 남았다 어디 있을까 여기 안에 있을 확률 내가 2층 가볼게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조심조심 죄송합니다 어 여기 무서운 사람들 많네 어 열쇠 찾았다 어 찾았다 어? 빨리 빨리 주워 주워 Def woman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열 세가 없어 근데 영이야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관 우린 그러므로 우리 우리 그 소화기 찾아가지고 응 쏙범 메타해야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러면 열쇠가 이거 또 나와? Datun elo 그거 하는 거 cả 견전하는 거 같아 열쇠 죽은 사람들 첫 첫 그거라서 지금 총먹으려고 지금 난리 났거든? 앞에서 난리 났어 쉣 강지가 먹었다 이건 도망가야 돼 후추도 없어 심지어 총 쏘는 거 봐 개무서워 파밍해 파밍해 여기 위험하다 너무 위험한데? 오우 쉣 오우 쉣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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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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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수영장 쪽으로 가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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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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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여기서 여기서 대치해 대치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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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왔다 한 명 왔어? 한 명 죽이자 왜 이렇게 나래? 나이스 딸피게인데? 죽어 누구랑 싸워? 어? 누가 죽었나 본데? 죽었다 나 일단 피 좀 채워야겠다 너 죽어 나 너 안 죽었지? 피 채워 너 피 없다 나 2층으로 올라갈게 2층으로? 응 어? 저게 뭐야 저기 달리다 저게 뭐야 은 좀 웃기네 나도 2층으로 올라갈게 오케이 2층에 덫 있어 한 명이 방패 잡았고 응 2층에 덫 그 제가 놓을게요 돈 오 2층 2층 이 옥상 이미 사람이 있네 이미 사람이 있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잡자 잡아야돼 잠깐만 나 붕대 하나만 더 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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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무기 들었어 무기야 어? 잠깐만 이거 먹어 오케이 가자 어 잠깐만 여기 있어? 인대 조심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갔다 내려왔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구만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총 들고 있는 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야 이거 죽여야돼 이거 따다단 따다단 요기요기 오기요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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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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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쪽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갈게 내가 돌아서 갈 테니까 수영장 쪽으로 도망갔어 바다 쪽으로 도망간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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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데려왔어 아 잔 조심해 무리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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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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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황금 팬츠 나타났다 황금 팬츠 조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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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로 잠깐만 숨자 후추 후추를 좀 많이 주어야겠다 우리 거의 못 싸우는 맨 된다 이거는 이정도면 아이템 파밍하고 있다 어디야?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여기 사람 있네 나 나 지금 응 너 여기 있구나 응 여기 저 뒤쪽에 사람 있어 오케이 여기 둘 명 남았어 뭔가 쫄리는걸? 저기 앞쪽에 보여? 저기 앞쪽에 있어 저기 앞쪽에 다들 싸우느라 바닷가 쪽에 다 저기 지금 캐비넛 있잖아 저거 먹으려고 저쪽에 있는 거 같아 핫플레이스네 전부 응 핫플레이스 여기 총 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았나? 총 다 쓴 건가? 어 두찌개 튀어 튀어 총 쏜다 총 쏜다 여기 집 안으로 튀어 튀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응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수확이 있으면 진짜 좋을 거 같은데 수확이 못 봤어? 수확이 2층에는 안 보여 안 보이네 수확이 있으면 다시 1등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수확이 수확이 먼저 올라가는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같아 여기 누구 있다 누구 여기 바깥에 오케이 황금팬 지금 누구야 황금팬 지금 누구야 도망갔어? 응 도망갔어 어 여기 소화기 있었다 나 소화기 잘 샀어 오케이 오케이 헬기가 조만간 나올 때가 됐는데 저 왼쪽에 저기 집 조그만 집 3개 있는데 3집 3집 있는데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여기 앞에 있고 어 앞에도 있어 앞에 돌아다니는 거 보이지 저기 뒤에 케빈이 케빈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아 우리가 그걸 못 먹어서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기 뒤에도 있다 쫄 수도 없어 뒤에 있는데 쟤 죽일까? 쟤 뒤에 뭐야? 아 두 명이다 아 저 둘이 싸울 거야 아 저 둘이 싸우는 거야? 응 한 팀 더 있을 텐데 여덟 명이면 한 팀은 어디 있지? 둘이 싸운다 난이 낫다 셋인데 저기 어 둘 둘 둘 둘인데 둘 둘 어우 샷건 너무 무섭다 와 그래도 이제 막을 줄 아네 응 저걸로 막으면 죽진 않잖아 응 와 난리다 난리다 형님 언제 꿀잼인데? 저 피 없으니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어 가능할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어부지리를 가보자 일단은 기다리고 있다가 응 응 샷건 든 사람이 있거든 누군지 몰라도 어 저기 있네 샷건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바닷가에 없애려도 돼 있거든 여기 없애릴 수 있어 어떻게 없애려? 그냥 이거 C인가? 아니다 Z Z 핵이 온다 핵이 핵이 쪽으로 뛰자 우리가 바로 뛰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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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바로 뛰어 무조건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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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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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맞았다 아 아 아 아 나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 여기 이 사람 좀 이 사람 좀 봐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하고 있어 오케이 아 아 아 떨어졌어 뭐야 어 올라간다 안돼 어 여기 다 오는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싸워야 돼 뱅뱅돌아 뱅뱅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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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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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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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그냥 힘들어 일단 일단 못 타 여기 사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핵이 못 탈 거 한 거야 다 코코넛 손에 쥐고 있고 난리네 난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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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누구야 그냥 막 타 이렇게 앞에 잡아줘 잡아달라고? 어 여기 잡고 있어 지금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우리 1등이야 우리 1등이야 우리 1등이야 우리 1등 한 거야? 1등 했어 대박이다 와 이거 1등 해버리네 이걸 1등 해버리네 어머 어머 오져버렸다 어머 오졌다 어머 오졌다 두 개 두 개 두 개 베포로니랑 핀진이 한판 뭐 됐어요 강수님 다 주세요 아! 아, 너는 뭐 붙을까요? 아니... 또 템템 마디 죽이려고 하는거죠? 어, 또 어차피 하면 또 더 죽으실거죠? 어! 맞네! 맞네! 이거 맞네! 아냐 아냐 아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나... 항상 첫 번째 총 꺼내는 데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먹어야 될 거 같아! 곧 먹은 거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 응! 피자 여기 못 타신 분! 저예요! 저 나선 거에 있는 거야! 나 나선 거에 있는 거야! 페류도 있는 거야? 페류도 못 먹었어? 저도 못 먹었어요! 전문의 내 거 하나 줄게! 내 거 하나 줄게! 나누어 줄게! 나누어 줄게! 나누어! 피자 두 판이야! 내 거 없는 피자! 나누어 두 판이야! 애교! 이거 정말 피자 거 없잖아! 애교! 난 먹었지 너! 뭘까져서! 같이 먹었지! 뭘까져서! 좋아요! 안녕!